김천시가 지난 5일 버섯 농장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버섯재배 사용도의 건축물 위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김천시가 불허가 처분을 한 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천시에 위치한 버섯재배사 건축물입니다. 과수 농사를 짓던 A씨는 과수 농사가 힘들어지자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곳의 건축물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2월에는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건축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 김천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천시가 조례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왕복 2차선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A씨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조례상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김천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김천시가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돼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A씨는 그동안 시장과의 면담을 3번이나 요청했지만 전부 묵살당했다며 김천시의 불통행정에 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천시의 소통불능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시민의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고 저는 이 김천을 솔직히 떠나고 싶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소송 결과도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A씨가 처음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편법을 활용해 건축물을 지은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1심 패소 이유에 대해 변호사의 대응이 부족했을 뿐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가 항소의 뜻을 밝힌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하면서 시가 재령권을 남용해 합법적인 개발 행위를 불허가했다는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